한글자막 by 한효정 삶과 죽음을 정하시어 그것으로 너희가 선을 행하는지 시험하고자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지혜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그분의 신성한 지혜에 따라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의심할 유지 없이 태양계부터 대기 중 산소의 비율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취하는 동물의 고개에서부터 맑은 물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사실을 안다면 인생이 아무런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주된 목적은 그분께 경배해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구란 51장 56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역마와 인간을 창조하면 그들이 나를 경백해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과 성서들을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었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좋은 종복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현세의 삶은 짧고 순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현세의 삶은 오락과 유희에 불과하니 가장 좋은 것은 내세의 안식처이며 이는 바르게 사는 자들을 위한 것이니라 너희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오 사람들이여 실로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된 것이니 현세의 삶이 너희를 유혹해서는 아니되며 유혹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속이게 해서도 안 되느니라 무슬림 형제자매 여러분 모름지기 무슬림이라면 이와 같은 경고에 대하여 심사숙고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신을 현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여 현세와 내세의 균형을 잘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왜 존재하고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시험을 받기 위해 이곳에 있고 결국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만일 인간이 일시적인 현세에서 끝없이 탐욕을 추구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진다면 결국 그는 내세에서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짧은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시험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는 부와 건강함 행복함으로 된 삶을 보낼 것이고 또 누구는 빈공과 고난 그리고 재앙의 삶을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무슬림은 삶에서 겪는 모든 시험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운명을 통하여 발생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앙이나 재난이 닥쳤을 때 비판하지 않고 인내해야 하며 큰 기쁨과 축복을 받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그분의 진실한 종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에 따라 특정한 고난들을 주십니다 우리는 주어진 시련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인내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성구란 29장 2절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 시험을 받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가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들을 시험하실 것입니다 성구란 3장 142절에는 이와 관련하여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리라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운데 노력하는 자와 인내하는 자들을 알고 계시니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은 신앙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지는 어려움들은 아주 힘든 시련일 수도 있고 일상의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인은 모든 상황을 스스로에게 주어진 시험의 일부로 여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겪는 고난에 대하여 꾸란 2장 155절에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과 기아로서 재물을 축내고 생명을 잃게 하며 과실수확을 축내어 너희들을 시험하시지만 인내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소식을 주시니라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현세의 삶은 큰 시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큰 시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고 그 맛인 것을 멀리함으로써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현세의 욕에 빠져 내세의 삶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에서 맛본 기쁨이나 고통은 일시적인 것임을 늘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음과 같은 경고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영혼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니라 그리고 우리는 나쁜 것과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시험하리라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니라 성구란 21장 35절 말씀입니다 무슬림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이 닥쳤을 때 인내하고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특성입니다 자신이 창조된 목적과 존재의 목적에 대해 알고 있는 자만이 그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우시고 공정하신 하나님께서는 주어진 시험에 최선을 다하는 믿는 자들에게 죽음 이후에 내세의 영원한 보상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선지자 무한마살랄라활레이와살람의 하디스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의 경우 얼마나 훌륭한가 매사가 그에게 이익이 되는데 이는 오직 그가 믿는 자일 때 해당되느냐 번영을 누린다면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며 이는 그에게 좋은 것이니라 그리고 불행이 들이닥친다면 그는 인내로서 그것을 견뎌내나니 그것은 그에게 더 좋은 것이 될 것이니라 아쿨 루코올리 하다 وَأَسْتَغْفِرُ اللَّهِ لِي وَلَكُمْ فَأَسْتَغْفِرُهُ إِنَّهُ هُوَ غَفُرُ رَحِيمٌ